저 여기 영어 공부하러 왔어요. 이렇게 내가 온 목적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I'm here to, 원어민도 이 패턴 정말 많이 활용하거든요. I'm here, 저 여기 있습니다. to, 뭐 뭐 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정말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럴 때는요. 이걸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시면 됩니다. 정말 활용도 높은 그런 패턴이니까 오늘 준비한 열 문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열어본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당신 개를 산책시키러 왔어요입니다. 나는 여기에 왔습니다. 라는 패턴을 먼저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 개를 산책시키다. 개를 산책시키다 라는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네,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요. I'm here to walk your dog. 보통 walk the dog 이렇게 해서 개를 산책시키다 라고 하는데요. My dog, your dog. 이런 식으로 누구 갠지를 특정하게 나타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walk your dog. 당신 개를 산책시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온 이유 그게 뭐냐면 너의 개를 산책시키러 왔지.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I'm here to walk your dog. I'm here to walk your dog. 이렇게 완성 지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여기에 왔어요.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다. 두 번째 덩어리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가장 먼저 원래 문장 시작이 어려운데 이거를 적정한 패턴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I'm here to fix your computer problems. 이렇게 씁니다. 고치다, 뭔가 수리하다, 해결하다 라고 해서 fix를 사용해 줬어요. 특히 기계 같은 거를 고치다 라고 할 때 fix를 많이 활용합니다. fix your computer problems.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컴퓨터를 고치러 왔다는 의미겠죠. 이거는 한국어에 따라서 고치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해결하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됩니다. 꼭 1대1로 완벽하게 번역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상황에 맞는 말들을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I'm here to fix your computer problems. I'm here to fix your computer problems.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사무실 청소하려고 왔습니다. 어, 여기는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아, 저 사무실 청소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I'm here to clean your office. 클린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뒤에는 어디를 청소하는지 말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your office 라고 했네요. 당신의 사무실, 내 사무실을 청소하러 왔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I'm here to clean your office.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두 덩어리만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짧은 것들 있잖아요. Thank you. Got it. 이런 표현들처럼 하나로. I'm here to clean your office. 똑같이 인식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 이 많은 단어를 이 세 가지 단어를 한 가지 압축해서 하는 게 조금 낯선데라고 볼 수 있지만 습관되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하거든요. 꼭 이렇게 해 주세요. 자, 네 번째는요. 주문받으러 왔습니다. 네, 어디서 오셔가지고 어, 저 주문받으러 왔어요. 어떤 걸 시키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I'm here to take your order. 뭐뭐를 받다라고 할 때 다양한 동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주문을 받다라고 하면 take order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덩어리 표현들 기억해 주시면 어느 받다를 사용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Take your order. Take your order. 주문을 받으러 오다. 이렇게 해서 I'm here to 앞에 붙여줬습니다. I'm here to take your order. I'm here to take your order. 저 주문받으러 왔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소포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알바할 때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오더라고요. 어, 누구지? 누구지라 해서 이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 택배. 이 소포배달하러 오신 분들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어, 소포배달하러 왔습니다. 약간 발음도 약간 완벽하게 하진 않아요. 약간 뭉개면서. 영어로 I'm here to deliver your package. 배달하다 라고 하면 deliver. 이 동사로 배달하다, deli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배달음식 서비스를 delivery service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기본형인 deliver. 이거는 배달하다. 너의 소포니까 your package. deliver your package. 라고 하면 소포 택배를 배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나 여기 왔어요. 소포배달하러. 소포배달하러 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당신 아이들을 돌보러 왔습니다. 뭐뭐하러 왔어요. 기본 표현. 패턴 넣어주신 다음에 당신의 아들을 아이들을 돌보다. 라는 의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I'm here to take care of your children. 누구누구를 돌보다 라고 해서 take care of. take care of. 이런 표현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실전 대화에서 적절한 걸 꺼내서 쓸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전혀 안 쓰는 것보다도 정말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가 준비한 문장 속에 있는 것들 꼭 외워주세요. take care of your children. 당신 아이들을 돌보다. take care of your children. 아이들을 돌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패턴까지 넣어서 I'm here to take care of your children. I'm here to take care of your childre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도와주러 왔습니다. 야, 내가 너 도와주러 왔지? 저도 친구 도와주러 올 때 뭐 이사를 도와줄 때도 있고요. 혹은 어디를 가는데 차를 태워줄 때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 I'm here to help you.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하러 왔어라고 하면 I'm here to help you. 도와주러 왔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돕다. help you. help you. 너 도와주러 왔어. I'm here to help you. I'm here to help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당신과 대화하려고 왔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싸우거나 조금 사이가 소원해졌을 때 야, 대화하려고 왔어. 좀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화나 미드에서도 이런 장면들 많이 봤는데요. 영어로 I'm here to talk to you. talk 이야기하다 얘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다 라기보다는 이야기하다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to you to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죠. 너랑 대화하려고 왔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I'm here to talk to you. 좀 싸우거나 좀 그런 상대방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마 화가 또 풀릴 수가 있겠죠. I'm here to talk to you. I'm here to talk to you. 자, 그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당신을 웃게 해주러 왔습니다. 슬픈 일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또 이제 잘 들어주기도 하지만 재밌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어로 해볼게요. I'm here to make you laugh. 이게 뭐 오형식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어렵거든요. 기본적인 표현들 몇 개 외워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책을 봤을 때도 어? 내가 얘기하던 게 이게 오형식이었어?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렵게 하기보다는 최대한 쉽게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 이거 볼게요. make가 만들다죠. 어떤 물건을 만들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어떠어떠하게 만들다. make you 너를 만드는 건데 laugh 하면 웃다거든요.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걸 laugh라고 하는데요. 너를 웃게 만들다. 웃게 해주다. 라는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make you laugh make you laugh 이렇게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laugh만 바꿔주시면 너를 어떠어떠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wanna be a better man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make me를 넣어서 네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너무 감동적인 문거 아닌가요? 그래서 I'm here to make you laugh 이런 거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대사들도 어렵다가 아니고 내가 배운 거랑 비슷하네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을 웃게 해주러 왔습니다. I'm here to make you laugh 자, 그 다음 열 번째입니다. 피아노를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 힘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m here to teach you how to play the piano. I'm here to teach you 너를 가르쳐 주려고 왔어. 가르치다 라고 하면 teach죠. 보통 뒤에 누구를 가르치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 순서대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teach you 당신을 가르치는 거고요. how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뭐뭐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how to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how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치는 방법 그래서 의미 단위로 다시 보면 나 여기 왔어 I'm here to 너 가르쳐 주려고 왔지 teach you 피아노 치는 방법 말이야 how to play the piano 자, 전체 문장 의미 단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볼게요. I'm here to teach you how to play the piano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러 왔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이 문장이 있었는데요. 패턴 잘 기억하시면서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직접 말하고 써보면 더 오래 기억될 겁니다. 헷갈리시면 다른 분들 댓글 보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전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빠 intellilu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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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배우 대부분 occupational Fail